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공감부장 권재현입니다. 오늘은 기존 계정으로 무과금 총사를 키우고 있고 50레벨이 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총사 캐릭터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장비를 받았죠. 칠헌팅라이플 이라든지 아니면 마법망토 저도 요거를 받고 시작을 했고 티셔츠나 강철각발 그리고 수호의 반지 정도만 만들어서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장비는 있지만 혹시 일반적으로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하고 비슷한 조건을 맞춰서 나름대로 사냥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사전 예약 받으셨으면 과금 할 필요도 없이 좀 그래도 편하게 게임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사 캐릭터를 해보고 그냥 짧게 평을 얘기를 하자면 무과금러는 총사 키우면 제가 봤을 때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정보다도 더 들어갈 것도 없는 좋은 클래스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우선은 어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스킬 자체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뭐 이제 실드나 아니면 이제 디크리즈 웨이트 정도만 배우면 되고 어 그리고 스킬은 뭐 패스트 무빙 그리고 이제 뭐 더블샷이나 윈드밀샷이 있는데 어 더블샷이나 윈드밀샷 같은 경우 아 이제 멀티샷하고 윈드밀샷은 꼭 필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스킬을 쓰면은 초반에는 이제 모펀드에 집중 견제를 당해서 오히려 더 사냥하는데 좋지 않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랩 사냥터에 가면 요거 때문에 좀 싸움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 사냥을 하실 때는 더블샷만 내리고 게임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레벨의 또 영상을 또 찍게 된 게 어 총사 같은 경우에는 50레벨의 스피드마스터 하고 토탈아머를 배우게 되는데 어 이거를 배우고 나서는 또 총사 캐릭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 그래서 어 토탈아머 같은 경우에는 AC와 MR을 강화하는데 각각 5씩 강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좋죠. 이제 좀 총사 캐릭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배우니까 군주 캐릭처럼 AC와 MR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어 추가 능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거리 캐릭의 문제가 이동 속도인데 이 스피드마스터를 배우게 되면 어 이제 진주를 빤 것처럼 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또 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어 혈맹 상인을 통해서 또 세팅업 이라고 하는 또 이제 체력을 늘려주는 스킬을 배우면 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정보다 좀 더 좋은 거는 어 뭐 특별하게 다이아를 써서 배우지 않아도 어 그냥 이제 사냥용으로 쓰면은 어 정말 괜찮은 클라스입니다. 어 여기 이제 뭐 데스 스나이핑 이나 뭐 컨베나머 뭐 대시 요런 것들은 어 좀 과금너들 그리고 이제 pk 를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고 어 대략적으로 50레벨 까지 가 되면은 기본 사냥 세팅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데나로 어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어 그냥 무과금너분들이 그냥 천천히 어 그냥 키우시고 과금 안하고 요런 용으로 키우신다고 하면은 어 어 제가 봤을 때는 총살하는 클래스가 오히려 요정보다 어 조금 더 낫지 않나라 라는 아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같은 경우에 이제 50레벨 키울 때 어 기란과목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는 어 어 이제 장비 때문에 어 좀 그 북섬 쪽에서 좀 많이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신섭하고 좀 틀릴 수 있는데 어 각인 장비 상자가 진짜 안 나오긴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는 이 게임이 1년 됐기 때문에 어 장비 맞추는 것은 무과금너가 장비 맞힐 때 각인 장비 상자로 이제 맞추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이제 NC가 다 알기 때문에 각인 장비 상자 확률 드랍을 조금 낮춰 놨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제 좀 키울 때 어 이제 실현 던전이나 이번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 이벤트를 잘 이용을 해서 하시면 어 레벨업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지금 이틀 만에 지금 어쨌든 50레벨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과금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50레벨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나절 반나절이면 제가 봤을 때는 어 50레벨까지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냥 무과금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정도면은 어 이제 또 가능하지 않을까. 또 열심히 하면 하루면 어 이제 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로 솔직히 지금 사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본 캐릭도 있고 뭐 실현 던전이나 아니면 이제 몽환의 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캐릭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 캐릭터로 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같은 경우에도 이게 풀로 지금 사냥을 한 게 어 아니라서 한 이틀이 걸린 거지 어 만약에 그냥 열심히만 사냥 했으면 하루 정도면은 이제 50레벨이 어 이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사 캐릭 제가 봤을 때는 어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또 올리고 어 이제 뭐 55레벨이나 뭐 60레벨 이런 식으로 어 그 이제 변신 을 이제 받거나 이제 기준점 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어 이제 또 레벨 때에는 또 제가 계속해서 어 또 영상을 찍어서 어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아이나사드가 개편이 돼서 어 진짜 게임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아이나사드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어 이제 과거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아 진짜 게임 정말 편해졌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꼭 어 여러분들도 기부를 통해서 아이나사드 수급을 어 이벤트 끝날 때까지 해서 잘 받아 놓고 게임을 하시면 어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어 과금 할 필요 없이 어 총사 캐릭을 또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50레벨 정리를 하면은 50레벨이 되면 스피드 마스터 하고 토탈 아머를 배우면 음 또 신세계가 또 펼쳐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르게 키워서 스피드 마스터 토탈 아머를 배우시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 더블샷만 쓰면 된다. 뭐 이제 아데나를 좀 아껴서 어 이제 패스트 무빙 하고 더블샷 스피드 마스터 토탈 아머 정도만 배우면 된다. 아 그리고 어 요기 이제 방어를 좀 낮출 때 블레스드 아머는 사서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어 이제 방어를 좀 어 lc 삼방을 또 낮출 수 있다 아 요렇게 생각을 하고 게임을 어 이제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